다리 중심 잡고 몸 반듯하게 더 가 더 가 몸이 조금 앞으로 가야지 많이 뜨잖아 지금 더 가 더 더 더 오케이 더 더 더 가 더 가 더 더 자세만 낮춰봐 이제 자 앉아 이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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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돌아 자세 자세만 최대한 낮춰라고 약간 더 뒤로 와 조금 더 뒤 오케이 됐어 돌아 천천히 여유있게 해 여유있게 급하게 할 거 없어 천천히 완전히 돌아서 자세 엎드려서 엎드려 엎드려 밸런스 완전히 밸런스를 잡아 레일 잡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가슴 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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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일어나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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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zo 앞을 봐야지 앞을 핫